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가 법으로 정해진 가운데 보급률이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보도에 천혜롤 기자입니다. 2020년 주택 통계 영감을 보면 대구의 주거 형태는 공동주택이 91.2%를 차지합니다. 단독주택은 4.8%, 4만 7천 가구뿐입니다. 점유율에서 공동주택이 19배 많지만 화재 피해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를 보면 점유율에서 19배 차이가 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건수는 비슷합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단독주택이 근소한 차이로 많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을 위해 도입된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독경보영 감지기로 이 기기는 주택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초 소방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기를 감지해 화재 경보를 울려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경보영 감지기 설치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역된 실마다 한 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하며 오래된 감지기는 또 오동작이나 미동작 할 수 있으니까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화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0대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그만큼 소화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치한 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화재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잡이에 있는 안약계가 녹색 위치에 있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핀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서 귀에 대고 분말이 떨어지는지, 부드럽게 분말들이 분말이 굳지 않고 잘 내려오는지를 소리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66.5%로 2019년 이후 해마다 6%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꾸준하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